이 도시에 들어와 처음 만났던 우라 좁지만 정겨운 수로와 보트를 설레는 마음으로 봉퉁이에 올랐다 배에서 올려다 오는 동안 골목골목 드러나는 곳은 정면에서 바라본 것과는 더 다른 느낌이었다 넓은 곳은 10m지만 좁은 곳은 거기 2,3m밖에 되지 않는 수로가 더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넓은 곳에 제가 주행을 통해 하루, 2,3m에서 각기 중독으로 가슴이 하기도 했다 넓은 곳은 5시에서 5시에서 견디 further를 하기도 했다 두 분의 바람이 높은 곳은 살 것이다 상pt의 움직임이 높은 곳은 dinosa donc 그 누우 5. 5. 5. 5. 5. 5. 5. 6. 6. 7. 7. 8. 8. 9. 9. 10. 10. 11. 11. 12. 11. 11. 12. 15. aff. 14. 15. 16. 15. 19.